안녕하세요. 에코파워 100입니다. 오늘 벤츠 S 클라스 차량 인구대학은 에코파워 100과 블랙박스 와인아즈 컨투암을 장착했습니다. 일단 보조포트에 먼저 보실게요. 에코파워 100 장착을 위해서 트렁크에 설치를 해드리고요. 트렁크를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을 100% 활용할 수 있게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 보시다시피 저쪽 등판 안쪽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고요. 그리고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 120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.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자가 내장이 되어있고요. 15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1시간 20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% 완충이 돼서 주차 녹화 약 60시간 정도 녹화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. 그리고 에코파워 100은 현대해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갈 때이고요. KC 인증, KN41 내상 인증, 미국 FCC 인증, 유럽 C 인증까지 여러가지 인증을 받은 최고의 배터리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카바를 딱 빼시게 되면 장착한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딱 고정이 됩니다. 자 블랙박스 한번 보실게요. 블랙박스 뒤에 거는 이렇게 저희가 정 센터에 해드렸고요. 코튼에 걸리지 않게끔 작업을 해드렸습니다. 부분 고민 요청에 의해서 이쪽에 룸밀러 아래쪽에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고요. 라이너비 컨텀 같은 경우에는 앞뒤 카메라가 QHD 카메라가 적용되고요. FHD의 약 4개 정도까지 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울트라 나이트 비전이 적용돼서 밤에도 나처럼 선명하게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상 이렇게 봐서 하겠습니다. 자 이상 이렇게 봐서 하겠습니다.